안녕하세요. 별빛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별빛 다락형 기본 제품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경사는 물론 단도 낮췄습니다. 환기는 되면서도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창문을 설치했습니다. 우리집 화장실이 아니라 불편할 것 같으신가요? 기본으로 30리터 전기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화장실과 주방에서도 따뜻한 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 아무리 단열이 잘 되는 집이라도 난방을 안 하면 물이 얼어 동파될 위험이 있는데요. 별빛 아넬 녹막은 물빼는 밸브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 물을 빼시면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물빠지는 경사까지! 디테일이 대단하죠?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고 공간을 최대한 넓게 사용하기 위해 별빛 아넬 이동식 주택은 복층 다락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2층으로 가는 계단은 화장실 벽면에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았습니다.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단에는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으니 안심할 수 있겠죠? 계단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여 복거리는 물론 입출식 서랍과 콘센트가 있어 밥솥도 두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50리터 이하 소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 보일러를 분리하여 별도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함에 더해 절약까지 가능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었으며 완전히 막지 않아 답답함이 없습니다. 층고가 있기 때문에 좁다는 느낌이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콘센트, 에어컨 위치, 냉장고, 인터넷 선까지 다 있네요. 커피포트, 에어프라이기 등등 주방에서도 간편하게 전기 사용하시고 2층에서도 간편하게 전기 사용하시고 화장실에서도 간편하게 전기 사용하세요. 별빛 안을 전시장에 직접 다녀온 느낌이 드시나요?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를 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셔도 된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가이드 별빛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